아우 맛있다. 괜찮아? 형이 진짜 맛있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이다. 밖에서 팔아도 되겠다. 여기가 훨씬 아늑했겠다. 형이 이쁘네. 형이 이쁘네. 역시 조명이 있어야 돼. 이렇게 케이블.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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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맛있겠다. 역작이 나오겠네, 역작이.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냥 치료로 물어본 것 같아. 뭐 갖고 올까요, 선배님? 위에서 형 캐리어에 보면 봉지 있거든? 참소스 봉지거든? 그 참소스만 왕창 꺼. 참소스만? 선배님 이거야, 참소스? 거기서 써있지, 참소스라고. 그냥 통째로 갖고 와. 참소스. 참소스. 누나 뭐 도와줄 거 있나? 어... 형, 이거 좀 어물조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네. 이거 소스예요, 소스. 이 정도면 됐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제가 프레이팅을 해서 같이 가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기는 여기서 굽고, 굽고 한번 먹으면 되지. 아니면? 아니, 여기 돌을 여기 가져와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돌이니까. 오오오, 그런 게 있어? 응. 이걸 어떻게 하려고? 가운데에다? 가운데에다. 여기 조명 밑으로. 그렇지. 그렇지. 오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앉아서. 그렇지. 여기서 구워서 이렇게 바로 먹어도 된다는 거. 맞아. 들고 이렇게 이렇게 밥그릇에 올려서. 앞접시에다가. 숯을 피울까? 성균아, 너 숯 피울 줄 알아? 못 피워. 제가 할게요. 아, 또 진짜 여기 야연 전문가 있지. 13년째 캠프라. 이 근처에는 근데 형님, 여기 돌멩이 몇 개 더 있어야 할 거야. 여기 숯 밑으로 빠질 수 있거든. 빠져 맨발로 밟으면 화상이 있어. 네? 네? 아니, 여기 돌멩이가 있는데? 돌멩이 있어요. 여기 밑에 구멍이 있거든요. 'M 뜨거워, 뜨거워. 아직 안 뜨거워, 전혀 안 뜨거워. 우와, 저거 그냥 긁 거야? 김나미 씨요. 정말 알 수 없는 놈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저거 옛날에 쇼림 영화에 나오는 거 아니야? 옛날에 이거 들면 여기 쫙. 아직 예능인 다 됐어. 형, 심심하시죠? 이걸로? 얘네 하얗게 담배채 색깔 나올 때까지. 아, 진짜? 몇 번만 하면 알아서 속에서 붙여요. 알겠어. 네, 저 붙을 때까지만. 알겠어, 알겠어. 감사합니다. 잘 안 붙네요.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뭐 그냥 하면 대충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되게 쉬운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네. 형, 그러면 우리 여기 한 테이블에서 다 먹나? 아니면 두 테이블 먹나? 아니야, 그냥 여기다 놓자. 여기든 놓자. 테이블을? 테이블을. 빼서 이따 놓자. 어. 너무 멀잖아. 어둡잖아, 너는. 괜찮아? 아니, 네 맘대로 그냥 그러게. 아니, 다 들었는데 못들어쳐 하고 있어. 아니, 옮겨? 옮겨, 옮겨. 알았어. 안 먹었네. 가벼워, 가벼워. 가볍구만. 네, 가벼워. 이렇게 기울어졌잖아, 이거. 가벼워, 가벼워. 됐어. 연식을 날라주십시오. 러시하다, 이게 처럼이니까. 볼 올려? 와, 어복쟁반이야, 어복쟁반. 이야, 비주얼. 캄보디아토 고추? 맛있겠다. 와, 이런 요리를 먹다니. 약간 고급놀이 같아. 이게 형 지금 나온 게 아니야. 오늘 거의 하루가 걸린 거야, 이 음식이. 그렇지. 잘 땄어. 감사합니다. 따르고 짠하고 오늘 마지막 만천을 만들어주신 김도현 군의 경의를 표하며 짠하시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백혜색초. 이거 뭐라고 떨리네, 진짜. 이제야 심정이 이해가 가네. 맛있다. 훌륭하네요. 괜찮아요? 진짜 맛있어요. 아유, 맛있다. 괜찮아요? 진짜 맛있어요. 아, 다행입니다. 아, 다행이다. 밖에서 팔아도 되겠다. 제가 맛있는 거 읽을게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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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말이 필요없습니다 뭔가 맛있는데 건강한 음식 음 와우 이제 그만하세요 송울추가 하나 씹혔는데 너무 맛있어 풍미가 확 올라와 아니 캠핑가서 이런걸 해먹어? 집에서 해가지고 가는거죠 나도 이거 해먹어야지 아 이거 하루 덥다 이거 됐네 잘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어우 음 고기 맛있다 하하 너무 맛있다 배반하다 여기 와서 제가 이거 못했으면 진짜 한이 맺혔겠다 한이 맺혔어 네 일단 쉬운 사람 두개만 넣어볼게요 왜냐면 이거 와인 부어놨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괜찮을까? 일단 요렇게 이건 약간 샤브용이네 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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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샤브로 먹으면 혹시 맛있다. 괜찮지? 나도 이게 처음 해봤는데 괜찮네. 맛있어. 먹거나 말거나 마지막. 칼국수? 응, 칼국수. 아, 이건 면 맛있을 것 같아. 이건 맛없을 수가 없는 면이야. 다 넣어, 다 넣어. 음? 난 재미있어 봐. 아, 맛있다. 야, 이거 너무 잘했다. 어? 나는 칼국수는 좀 오바하는가 싶었는데 역시. 마가 올 거야, 마가. 아, 배부러. 나는 사실 까먹고 있었던 게 여기 오기 전에 우리끼리 마니또도 정하고 지금 다 끝났는데 마니또도 정했다 원래 마니또도 정해서 레몬아 주고 이런 거 관계드리기 레몬아? 근데 누가 자꾸 내 신발에 돌을 근데 누가 자꾸 내 신발에 돌을 마니또가? 누구야?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아닌 것 같아 아니 아침에 내가 분명 빼놨거든 그게 세 번이나 그랬대 아니 그러니까 어제 그랬고 어제 그랬고 돌을 저 위에 난간 위에 계속 올려져 있던데 너 네가 안 해? 난간 위에 계속 올려져 있던데 너 네가 안 해? 그쵸 거기에 있었죠? 저도 거기 있는 걸 봤어요 아니 여기 이거 뭐야? 하고 올려놨거든 아니 아니 올려놨는데 올려놨는데 또 누가 집어넣은 거야 근데 이 방에 있을 때도 넣어놨거든 두 분이 아니라고 봐 둘 중에 한 분이 있네 내가 볼 때 난 아니야 나는 분명히 그랜다 그냥 우리 가문의 명예를 걸고 우리 가족들의 명예를 걸고 맹세예요 우리가 그러면 버스를 몇 시 버스를 타고 가죠? 남이 씨? 저희가 여기서 한 시쯤 출발하면 됩니다 한 시? 그러면 그 전까지 마지막 한 끼를 뭘 먹을까 고민해 봤는데 여기 있는 재료로 딴 거 사지 말고 여기 있는 냉장고에서 있는 걸로 마지막에 해치우는데 이걸로 만들기 어때? 어때? 이제! 우와! 뭐 할 건데? 제 마음이죠 비밀? 그 마음이 뭐냐고 그 마음이 뭐냐고 응? 그 마음이 뭐냐고 내일 알아서 할게요 제가 이거 킵! 국물 킵! 먹지마! 야 이거 밥 볶음 맛있겠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난 남있는 판심은 내가 이길 것 같아 아 형이 이길 것 같아 나 이거 솔직히 형한테 진 거 너무 야챠바가 아주 아까 내가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너무 야챠바가 너무 야챠바가 한 번만 더 야! 왜? 엉지를 감쌌어 완전히 네가 감쌌어 그랬어? 여기서 시작 알았어 준비 시작! 안쓰러워 보이기도 해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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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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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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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레미지볼 준아 준비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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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니야 아니야. 꼭 그 스타일을 좋아해. 인정 못해? 인정 못하지. 인정 못하지. 인정 못해 인정. 이성규는 다시 너랑 예로 안해.